안녕하세요, 끝판왕. 오늘은 노래방 편입니다. 네, 아필이면 당신이 노래방 아니라고. 네, 제가 디러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. 너무 저한테 폴따로 행사하지 마세요. 저번 주 트리플 크라운을 다생겼습니다. 저번 주 트리플 크라운. 멀쩡하네요. 너무 아쉽네요. 너무 아쉽네요. 아, 쉬워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딜러를 뽑을 건데. 이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남은 카드를 가질게요. 아, 나 이거. 나 이거. 제발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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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알고 일부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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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한 거지? 일부러 그랬지. 아니요. 야, 우리가 진정한 너기가 있네요. 뭐 이런 애가 다 있죠?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세 번 세 번. 첫 번째 스테이지를 시작하죠. 아, 정말. 저번 주의 기억이 생각나죠. 아니요. 또 패니스의 생각으로 지 cierto. 킁킁킁 킁킁킁킁. ว 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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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 v v v v v. 황금 낭 tranh. 황금 낭박 준비하셨습니다. 황금 낭분도 놀다시켜주신. 이 zenlee. Get 편의wa k-k-k-k-k-k-k-k. 네,eni pu vV r v v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둘, 셋, 파이팅! 드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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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판은 무효일세! 와, 너무 좋다! 자! 잘생기셨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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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생기셨어! 아, 잘생겼어! 아, 좋다! 아, 좋다! 야, 좋다! 아, 안전해! 우리 팀의 비주얼! 응... 남자의 생명 구렛나루 아닌가요? 아, 진짜! 그럼 콧구넉을 받아줄까요? 아, 자, 입으로 숨 쉴 수 있어요! 아, 좋네요! 한 번 보여주시면 돼요! 내가 벌써 그러셨어요! 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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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야! 야!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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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어어, 어어, 어어! 아, 어어! 아! 아, 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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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너무 아픈... 아... 아직 남았어요? 네, 이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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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.. 정말... 네, 다음 스테이지, 어떤 또 강한 미션이 있을지 그런가요? 네... 아, 본거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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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거예요. 갑니다. 아, 테이프 너무 아팠어요! 자..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... 고마워 고마워 한 번만 볼까요? 한 번만 볼까요? 진짜 잔인하다 잔인하다 나 너무 무서워 뽑아주세요 맨 처음으로 나만 아니면 돼 뽑아주세요 나 감이 안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파일 오빠 감사합니다 예뻐요 예뻐요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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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이쪽에 너무 다행이다 오, 오케이, 그치? 이쪽인 게 당장 공주 출신인데 홍보를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, 그렇지, 그럼. 향상이자. 야, 빨리 붙여, 빨리 빨리. 아니, 장관없어. 가만히 있어요? 진짜 이거 잔인하다, 진짜. 와, 이제 통할 거 같아. 아, 어떡해. 3단계 스테이지로 운을 환영합니다. 오는 게 아니에요. 첫 번째, 두 번째 아주 강력했죠. 네. 세 번째. 바퀴벌레 못 잡아요. 이거 정말 진심인가요? 무슨 고충이에요? 일단 카드 한번 뽑아볼까요? 왜 제 코 밑에서 화장실 냄새 나는지 설명해주고 있나요? 아, 괜찮아요. 냄새 나. 선생님, 손 옆에 오지 마요. 냄새가 좀 빠지세요. 아니요. 아, 시간을 더 뽑아볼게요. 내가 우리 엄마가 나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슬퍼할 텐데. 갑시다. 절대 걸리지 않아. 나와 안 하면 돼. 나와 안 하면 돼. 고충 너무 무서워. 와, 진짜 한 번. 하나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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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악. 하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내가 어키가이다. 내가 어키가. 너무 좋아, 좋아. 그럼 안 하면 돼. 자, 눌러주세요. 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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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일단 들으세요, 들으세요. 뭐해? 지민이의 점에 띠이 왜 이럴까? 팔을 통제해주세요 벌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힘졌어요 벌레가 여기 안 움직이 진짜 아파요 roz thou 흰 다 방금 저희 filed 지민은 빼 공기를 배드빈트를 배웠었어요 스매싱 스매싱은? 스매싱은 괜찮네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스테이지 4 네 번째 스테이지 리셋을 바로 볼까요? 그만 걸리고 싶어요 제발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얼굴을 찡그리지 말아요 방금 생기 힘들잖아요 일단 한번 뽑아볼까요? 일단 뽑아볼까요? 네 모아주시고요 아 나는 럭키가 아니야 하나 둘 셋 파이 좋아 야 뭐야 또 놀렸어 아니 진짜 이거 제작진 나랑 끝판왕 완전 지미 슈가네요 지미 슈가네요 역시 인기가 많은 만큼 저 파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아 좋네요 자 이제 카메라 보고 한번 갑시다 자 지미 시작 시작 아 야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아유 예뻐 아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좋아 아유 야 아유 최고의 스킨이네요 그쵸 아 위킴 타임자 지영 세뱅! 광대 세뱅! 우리 위킴으로 한번 뵙을게요 아 싫어해 침버특허잖아요 야 홍어 냄새 나 같이 아 이거 거의 지미 슈가 벌써네요 아 씨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냥 뗄 수 없어 아 시원패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스테이지 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어우 진짜 뭐지? 느낌 몇 개는 남은 거야 이거? 뭐가 돼요?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요 우리 아닌가요? 아 죄송합니다 소름 안 입고 바지 입고 어떻게 입어? 야 이거 아 여기 바지 벗어야 돼요? 아니 반이죠? 아 이거 굉장히 추워합니다 이거 왠지 이거일 것 같아요 왠지 형이 가져간 이게 해군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에잇? 에잇? 죄송해요 여기서 교환 됩니다 교환 돼요 에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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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어 자 이거 모아주세요 설마 난가? 왠지 이거일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거는 알고 한 거다 이거는 대박 대박 알고 했어 대박 그래 봐 무슨 사업일 것 같아 ㅋㅋ 내가짜 살려 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노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샀 치긴 브레이닝 바이맨. 똑똑하네요. 역시. 야! 오! 오! 야! 오!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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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맨. 우리 놀이 좋았어요. 바르! 바르! 쿵쿵! 바르! 쿵쿵! 쿵쿵쿵! 쿵쿵! 쿵쿵!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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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깐총! 깐총! 깐깐총! 여기서 기로가 있어요. 포기하면 곤충 잡기로 끝낼 수가 있어요. 아!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, 형님.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, 형님.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, 형님. 자, 어딜 때를 칠 건가요? 오케이, 뒤집으세요, 뒤집으세요. 과거 옆에 이렇게 돌아오는구나. 자, 박수 possível? nor에 바들을 잘 입었어야 됐었어요. ividades를 찍고 살면 안돼요. 몬스터 엉덩이 한 번 oleh張BM 특별히 2대를 팀 ,,я, 두고, правX이려나! 왕이 생긴다. 아, 이거 좋아요! 이렇게 때려야죠. 영상인가요, 이거? 아, 괜찮아. 이렇게 때려야죠. 짜잔! 남은 아니면 돼. 6번째 스테이지. 1번째 스테이지. 1번째 스테이지. 2번째 스테이지. 2번째 스테이지. 야, 진짜 가혹한 것 같아. 이거 황당해, 이거 황당해. 맨불봐. 어이가 없네요, 이제. 자, 뽑아보겠습니다. 와, 딜러. 하나, 둘.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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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와, 진짜 아니야. 딱 찍어서 올라왔다. 왜 이 희망적인 존재가 사라진 것일까요? 아파주세요. 아유, 싫어하다, 싫어하다. 아, 좋아요. 일단. 아, 좋네. 하나, 둘, 오케이. 일단 시작할 거예요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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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제가 또 배리미터를 했지 않습니까? 배리미터를 굉장히 좋아요. 오케이. 자, 좋아. 아아. 아아. 빨리 갑시다, 빨리. 우열하겠습니다. 아아. 너무 아픈데요? 야, 이거, 이거 보여줄게요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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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. 아아. 누가 좋네. 아아. 아아. 안녕하세요. 일곱 번째 스테이지로 오신 거 환영입니다. . 아, 아아. 아아. 정말 강력한 미션이 좋네요. 왜? 아니, 아니. 그냥 얼핏 들었는데, 이렇게, 정말 대단한 벌칙이라고 들었어요. 십 년간... 십 년간 짤으로 써준다는 그 전설의 벌칙 바로,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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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부르기 그냥 노래가 나 아닌데 누구를 만났다 싶었어 이거 뭐 하면서 노래 부르기 지금 프린팅에 몸 안좋아요 나 왜 이렇게 불안하냐 바꾸기 한 번 주겠습니다 누구랑 바꿀게요 저 안 바꿔요 저 바꾼 기회 드렸습니다 바꾼 기회 드렸어요 나만 아닌데 나 아니야 난 아니다 셋 셋 야 누가 누가 날 것 같았어 날 것 같았어 날 것 같았어 날 것 같애 잠시 후 급허낭 마지막 스테이지의 무시무시한 벌칙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미션의 정체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계속됩니다